반세앤노블 자, 반세앤노블에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반세앤노블스라는 미국 최대 서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과연 BTS가 표지모델을 한 에스콰이어 12월호가 나와 있을까요? 요즘 뭐 이게 없어서 못산다고 하는데 탈라센 있을까요? 아, 여기 새로운 소설도 다 많이 나와있구나. 아, 여기있다. 자, 여기 잡지 가판대로 가보겠습니다. 타임즈에 나왔다 그러는데 타임즈는 없네. 다 나갔나봐요. 아, BTS 거 없어. 타임즈는 없네요. 어디 있을까? BTS 에스콰이어가 있다는데. 아, 에스콰이어 BTS 나왔다는데. 아, 여깄다. 아, 여기있어. 에스콰이어. BTS.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제가 지금 계산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있습니다. 아, 드디어 크리스. 안녕히enced 같아요. 아, 여깄다. 한 만원 정도 되는데요. 네, 여러분, 이거 사실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달라스, 프리스코에 있는 스톱 브라엄몰 아, 네, 반센 노을 가시면 아직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사고 싶으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저는 섰어요.